하나님의 말씀 사댕전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댕전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룡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237선교 우리 강단에 말씀 주셨죠. 우리가 예원선교주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예원선교주의를 통해서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죠. 중요한 게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죠? 내가 뽑은 나라를 위해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겠다. 이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37선교의 영적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모든 것도 의미가 없고요. 선교도 의미가 없고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는 전두와 선교, 이 3, 7나라, 오천중조 보금화에 방향 맞추는 줄 믿습니다. 이 정확한 보금을 가지고 우리는요. 말씀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사역을 열심히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매일같이 12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게임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게임은요. 12시간, 2박 3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재미있으니까. 즐겁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지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가 있는 전두현장, 선교현장에 선한 영역력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두와 선교와 사역과 사업을 하면서 확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그때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가진 보금, 이 보금을 전하기만 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 확신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보금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가진 보금은 완벽하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금의 능력으로 저 영혼이 살아나고 저 사람의 생각이 살아나고 저 사람의 육신이 살아나 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할 역할은 내 안에 있는 완벽한 보금을 전하면 살아난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번 한 번으로 단해적으로 끝났다라고 믿는 신학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단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그냥 제한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원교회는 성령의 영속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토록을 동일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100% 믿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우리는 말씀을 100% 믿고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은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까?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왜 병을 고치셨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주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흑암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기도하러 모였어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도에 힘쓰기 위해 모이신 분들인 줄 확신합니다. 먼저 누가 모였죠? 제자들 11명이에요. 가룬 유다는 이미 탈락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1명 이름을 언제 다 일일이 거론합니까? 그냥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였다. 베드로와 아이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름을 다 하나하나 나열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죠? 그만큼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중에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 모였습니까? 여자들. 이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고 자기의 결혼 지참금 거의 3천만 원가량이 되는 향류 옥합을 발에 깨워드린 여자예요. 파격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전에는 일곱 귀신 들려서 악한 여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빈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그런 여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죠. 또 누가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죠. 누굽니까?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많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모가 아니에요. 원제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신격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성도일 뿐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이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일은 부활이라는 그 진리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진리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순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순교의 상황이 처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진리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전에 예수님 자기 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했어요.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동생 야고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니깐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라는 이름까지 언급을 해요. 왜 언급합니까? 그 인생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유대교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우리 형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예수의 부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남들이 봤을 때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나 하고 있냐? 나가서 돈이나 벌러가고 나가서 뭔가 해보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각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남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그런데 믿음 있는 우리는 이 기도 시간은 거룩한 시간 낭비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사미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니까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들 가리켜 미리 말씀하시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만 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만 했는데 그 안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한 초월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만 하면요 정말 우리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은혜? 깨달음의 축복이네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루가 뭐하고 있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누굴 언급해요? 가룬 유다는 이미 탈락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자기가 묵상하던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한다. 오늘 지금 베드루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룬 유다와 베드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 부인했어요. 예수를 팔았고 한 명은 세 번이나 부인을 했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회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가룬 유다는 양심에 찔려서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루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신앙을 떠나고 여러 가지 과거의 이력이 화려해도 우리가 예수의 보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베드루와 같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10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10편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 예전에 맨날 며칠에 내가 그냥 언약으로 붙잡았던 원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 이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도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구나 그런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이 왔습니까? 그럼 식을 바꿔야 돼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수께 다 맡겨버리고 놀고 먹고 그냥 여행이나 가라. 그러니까 없어요. 아 나는 이게 믿음이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자유롭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문제와 사건 왔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다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보여요.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구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의 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함께 다니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복음은 심플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만 전한 게 초대교회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 보니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돼요. 새로운 사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인기 투표로 결정하지 않아요. 민주주의 투표로 결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도로 결정해요. 기도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배를 뽑는데 이 안에 철저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 볼 줄 몰라요. 솔직히. 사람 볼 줄 안다. 착각을 해요. 아, 나는 사람 볼 줄 알아. 나 눈치가 빨라. 내가 세상 경험이 많아. 사람을 많이 경험해 봤어. 사람 볼 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뒤통수 받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하나님만 볼 줄 아세요.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요. 사람을 세우고 뽑아보고 회사를 경험하고 뭐 할 때 우리는요. 철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력서를 봐요.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사람은요. 재력을 봐요. 사람은요. 학벌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혹자는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양보다 언약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언약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질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양이 쌓여서 이걸 압축된 게 그게 기도의 질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언약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놓고 고륙조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놓는다. 그게 어느 순간 압축이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가다라빵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져요. 얼마나 많은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진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가방끈 짧은 이 시골 출신 제자들이요. 세 개의 보고말을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어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까? 인간의 우리가 영육의 장막터를 위한 기본기를 갖춰 놓으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를 하셔야 돼요. 책을 보셔야 돼요. 그 독서의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요.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경제 2, 3, 7 경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경제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기도만 안 해.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이 싸워왔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기간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아이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고사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찍으면 맞습니까? 거룩하게 망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은 충만한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공부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이 확장되고 경제의 축복을 받고 경제에 대한 공부가 안 해. 그러면서 기도만 해요. 아니에요. 영육의 그릇을 다 갖춰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한 분들은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달라요. 구사하는 단어가 달라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단어가 달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독서를 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인생도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왜 합니까? 건강해야죠. 우리가 몸이 약하면 기도도 안 돼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묵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힘들어.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동하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육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요. 복음적 시각이 열린다니까요. 전에는 문제와 사건에 맨날 불만, 불평, 불안이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오면요. 시각이 높아져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구나.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시간이구나. 시각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체를 움직이고 운동을 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야죠. 묵상해야죠. 지금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모였습니까?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요. 금요철화 때 부르짖고요. 아침에 묵상할 땐 묵상하고요. 그거 있어요. 나는 입술이 안 벌어집니다. 그런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엄청난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정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벨론의 수많은 엘리트들 중에서도 열 배가 뛰어났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그 엄청난 엘리트들 중에서도 열 배가 뛰어났어요. 지금 이 시대로 치면 걸어다니는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안 쓰면 오히려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3대의 세 번째 왕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쏘마갑니다.